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됐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오히려 편하면 금식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제게는 익숙히 받아들여지면서도 제 마음에 은근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좀 편해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야 하면서 편하면 금식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면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하여지고 거짓과 속임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으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악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히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이 시대를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일곱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의 통치 영역 가운데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 중에 먼저 네 개의 대접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물군원 그리고 해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들에게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깁니다 이는 당시 황제 승배를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상을 승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죄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우상을 승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더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생물에 쏘더니 물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물이 피가 되는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앞에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재단에서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치우침이 없는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도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의를 만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거듭 반복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몹시 뜨거운 열에 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음의 일이 더욱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섯째부터 일곱째 대접까지의 그 심판은 자연계를 넘어서 짐승의 왕자 곧 악의 세력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무는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의 구절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과 의로움의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제 끝으로 향해 갑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마지막 전쟁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탄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암하겟돈으로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날은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되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완고하고 무지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하여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 중간에 갑자기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대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벌거벗은 채 돌아다녀야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벌거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카일 알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우상이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일 알들먼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에 실망하는가 둘째,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가 셋째, 어디에 돈을 쓰는가 넷째, 무엇을 걱정하는가 다섯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여섯째, 무엇에 화를 내는가 일곱째, 무엇을 꿈꾸는가 그는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세계의 신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쾌락의 신전, 힘의 신전, 사랑의 신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쾌락의 신전에는 음식, 성, 오락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힘의 신전에는 성공, 돈, 성취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 가족, 나라는 거짓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짓 신들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지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등부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한 학생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여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가야 해서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고백을 그 아이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 시간에 이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나에게는 있는가 사실 저는 이 아이처럼 진지하게 이 가사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내 실상 내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찬양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그 진리를 부모로부터 그리고 사역자로부터 교사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련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도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곧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마음이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에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옷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떠한 거짓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멸절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도 2010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 중심의 성향이 조금 강하다 보니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차갑게 말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좌절과 낙심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말에 함께 동역하던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생사를 오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단순 감기 몸살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독감으로 인한 심근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기계를 연결해 혈액을 순환시켜야 하는 그러한 너무도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전도사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참 감사하게도 극적인 시간들이 지나고 두 달여 만에 전도사님은 기적적으로 그 몸이 회복되어서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도사님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때가는 평생 후회할 일들만 남겠구나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새삼스럽게 제게 올해 다시 한 가지를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듣는 것으로만도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전체 사역자 리트릿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역자들을 대해야 한다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결론과 같이 붙잡혀졌습니다 저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때서야 머리로만 알던 것이 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역자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돌이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제 모습을 보면 참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 안에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토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정말로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단지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자 되었다 라는 큰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단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너무도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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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이제는 결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로 옷 입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꾀어있으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화여져가고 죄는 더욱 간용해져가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히 돌이켭니다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 이를지 알 수 없기에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는 것만 같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통일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북한의 지하교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주님 속히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십자가 보금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보금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가운데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